네 오늘도 여러가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미국인데요. 미국에서는 오늘 10월의 무역수지 그리고 3분기 비농업 부분의 노동생산성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약 한 달 전쯤에 옐라 미국의 재무장관은 정보 지출안으로 생산성과 노동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오늘 지표를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세계적으로 또 국제 무역수지가 전반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11월 무역수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10월 국제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한국의 월간 수출이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류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무역수지는 튼튼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지표들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일정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크래프톤이 썬더 티어1에 대한 글로벌 출시를 오늘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원게임 리스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여론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